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6일 2022년도 요양급여 비용 체결을 앞두고 의학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를 가지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5월 6일 여의도에서 열린 단체장들의 상견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6개 의학단체장들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이상일 급여 상임이사 등 실무진이 참여했습니다. 김용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 정상화로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간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보공단은 10일인 어제 첫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운영소 위원회를 열고 이번 수가협상의 전체적 예상 규모를 확정하는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이상일 급여 상임이사를 단장으로 김남음 급여보장실장, 윤희경 수가계약부장, 박종원 빅데이터 운영실장을 협상단으로 구성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김동석 대한개원위협의회장을 단장으로 4명, 대한병원협회는 송재찬 상금부회장을 단장으로 4명,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경화 상금부회장을 단장으로 4명, 대한약사에는 박인춘 상금부회장을 단장으로 5명,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진호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4명의 협상단을 구성해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내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오는 5월 3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